조준현, 조준호의 황판TV! 오늘은 여러분들께 기술 스텝 훈련법인 초익히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련에서 상대를 매치고 싶거나 시합 때 좋은 성적을 내려면 상대가 반응하기 전에 기술을 들어간다든지 찬스에서 아주 빠르게 기술 시전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술 빠르게 들어가야 돼요. 그게 피카츄예요. 정답! 공통을 발표하냐! 공통을 발표하냐! 그렇죠. 피카츄처럼 입고 나오셨네요. 이 초익히기 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. 초익히기 보여드릴게요. 전 국가대표의 초익히기. 전 국가대표는 1분의 초익히기. 이 킹기를 몇 개 할 수 있을까? 초익히기 RPM에 따라 수준이 결정된다고 하죠. 꼭 그건 아니에요. 어마침이나 스핀 동작의 RPM이 높을수록 어마침이나 스핀 동작의 RPM이 높을수록 어마침이 성공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? 혹은 마음만 급해서 이렇게 스텝은 이 반밖에 못 들어가면서 상체만 이렇게 상체만 들어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정확한 자세로 초익히기를 함으로써 상대와 품에 빠르게 업어치기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될 수 있겠죠. 말이 길다. 말이 길다. 맹문이 불효율이라고 한번 보시죠. 초익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선수들 같은 경우에 10초 단위로 10초, 20초, 30초, 40초, 50초 1분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30초까지는 빠르게 들어가는 훈련이에요. 그리고 30초 이후부터는 더 빠르게 들어가는 훈련이에요. 그게 아니죠. 30초 이후부터는 RPM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소화해낼 수 있는 RPM을 안 떨어뜨리고 그리고 중간에 휴식시간 없이 멈추는 동작 없이 끝까지 소화해서 정확한 빠른 스텝 훈련 플러스 자 일단 10초 초익히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소식적에는 11개, 12개 정도 한 것 같은데 총기기 하실 때 가장 주의할 수 있는 점은 이렇게 숙여서 들어가는 거예요. 상체를 사다리 사다리해서 그대로 스텝만 들어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념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1 2 1 1 2 마지막에 이렇게 매치기로 마무리를 줄 필요가 있죠. 진짜 10초에 고작 12개 밖에 못했는데 제가 하면 14개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게 개수가 생각하는 만큼 안 나올 때는 생각하세요. 누구보다 빠르게 못 당겨야 돼. 이렇게 한 번 더 빨려줘요. 알겠죠? 자 이제 1분 1분 못하니까 그럴 줄 알았어. 1분에 도전하려고 했으나 1분이 안 되는 단계로 아니. 선생님이 통한다고 하실래요? 아니. 오케이. 오케이. 1분 도전하겠습니다. 1분은 1분 초기기의 핵심은 안 쉬는 거예요. 근데 그 1분을 할 거를 생각해서 RPM을 처음부터 떨어뜨려가지고 이 하는 것은 정말 미련한 짓이고 안하니만 못한 훈련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시작! 얼마나 남았어요? 얼마 남았어요? 얼마 남았어요? 얼마 남았어요? 얼마 남았어요? 30 남았다고요? 네? 다 나왔어. 다 나왔어. 멈추를 안 됩니다. 멈추를 안 됩니다. 스텝으로 전화하게 들어가야 돼. 죄송해요. 여러분이 힘들 때는 다 자유의 무게 와. 다 자유의 무게 와. 사람이 왜 자유의 무게를 이때 3가지가 있습니다. 3가지가 있습니다. 이거 받아주는 사람이 그냥 받아주면 안 돼. 할 수 있다. 할 수 있다. 할 수 있다. 중요하게 할 수 있다. 아 잘 잘 받아. 그만. 제가 에이 이 안하지만 못한 컨텐츠를 하고 있네. 1분에 56게 보여줄 거면 안 해야죠. 초당 하나 해야죠. 그러니까요. 초당 CS는 먹어야죠. 여러분. 잘하고 싶으시면 에이크 선수가 되려면 1분에 1분 했을 때 초당 초당 하나 이상을 이 할 수 있는 속도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으셔야 됩니다.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 국가를 내뿜으면 60개에서 90개까지 가겠네요. 하나 더 중요한 게 이 업어치기가 양팔 업어치기가 가장 이제 저항도 많이 가고 저항도 많이 가고 저항도 많이 가기 때문에 체력 운동도 되고 스텝 훈련도 되고 기술 훈련도 되고 기술 훈련도 되고 산박차를 모두 갖출 수 있으나 이 바다리 바다리 이게 뭐 카칵댄스지 이게 트레이닝이라고 초이킹하면 바다리 하는 바다리 공장자들인데 아 미칩니다 그리고 또 고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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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하는거죠 왜 하는거죠 왜 하는거죠 초이킹 이거 왜 하는거죠 왜 하는거죠 아무 의미 없는 초이키 하지 마시고 초이키기는 꼭 업어치기 그리고 업어치기에서도 양팔 업어치기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전 유동 국가대표의 초이키기 초이키기 그는 과연 분당 몇개 익히기를 할 수 있을까 였습니다. 아니요 다음 시간에 다음 이 시간에는 올림피어는 그중에서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과연 초이키기를 몇개 할까 편이 방송됩니다. 8년신 올림피어는 과연 초이키기를 초당 몇개 할까 편이 방송됩니다. 지금까지 조준호 조준현의 안바뜨미였습니다.